안녕하세요. 저는 일작일단컴퍼니의 이대혁입니다. 올해 의정부 국제음악국축제에서 제가 줄로하는 공연점이라는 공연을 선보이게 됐는데요. 줄로하는 공연점은 줄을 활용한 다양한 장면과 손가락 인형극으로 구성된 온가족이 함께 보실 수 있는 공연입니다.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로 나들이 나오신 관객분들한테 아주 좋은 공연일 거라고 생각하고요. 의정부에서 뵙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